칠 거 생각했으니까 이제 신청곡 하면 안 돼요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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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어떤 거를 칠 거냐면요. 제가 초등학생 때 많이 들었었던... 어, 뭐야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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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학교에서 잘 못 끌어. 출무기님, 핸드폰 끄고 하려고 했는데 제 동생들이 강림 피아노 연주 좋다고 모여드네요. 웬만해서 동생들이 잘 안었는데 강림 연주를 듣더니 기분이 하이테이션이 돼서 막 신나게 춤추면서 놀더라고요.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보냉땡으로 가겠습니다. 야, 너무너무 감사해요. 늘 도움인 줄 감사해요. 아, 제가 더 감사합니다, 진짜. 이렇게 고작권 없는 라이브까지 보러 와주셔서 이렇게 힐링이 되신다고 정말. 제가 다 기쁩니다, 정말. 예, 이런 게 바로 이렇게 패널 치는 맛, 그, 뭐랬지,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, 제가. 진짜 이런 댓글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제로님도 신청곡, 인생의 회전목마하겠습니다. 예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일단 두 분 남는 님께서 제가 치고 싶은 곡 칠하해서 그거 치고야. 예, 아, 그럼 신기 님 신청곡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예, 문님 못 들으신다는 거면 하신 거예요. 그 위에 달라고요. 네, 팩트 다 했죠? 예,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치고 싶은 곡은 초등학생 때 많이 들었던 거북이의 비행기만 라는 노래 한 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뒤에 제로님 신청곡, 인생의 회전목마실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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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어 엔 라이노래 메들리식으로 듣는 adjacent 십자가 twelve